안녕하세요 천안 직산 프라임마크섬 및 한다입니다. 올해 천안 지역 민간 임대아파트 소식이 정말 아주 뜨겁고 반응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 역시 천안 직산 프라임마크섬 및 민간 임대아파트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데요. 임대 종료 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수월하게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곳 천안 지역 민간 임대아파트가 인기가 있을까요? 이곳 천안은 일자리가 풍부한데요. 내 집 마련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천안 지역 분양가 상승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양을 직접 받기보다는 임대를 원하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장기 전세주택에 거주자격도 얻으면서 분양받는 것처럼 안정적인 주거도 하면서 주택도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출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자유롭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착하고 품질도 좋은 이런 임대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직산 프라임은 평당 90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과 계약자 혜택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 전환이 보장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과 동시에 향후 시세 차이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 시점 빠르게 호신들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일찍 서둘러서 로얄층 동호수를 선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대표 번호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을 잠깐 보면 34번 국도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1호선 직산역과 경부선 및 KTX, SRT 이용이 편리한 천안아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GTX 연장이 들어오는 천안역 또한 단 두 정거장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인접해서 직주 근접이 우수하고 서북구청 일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일대 초등학교, 유치원, 신축 계획이 있어서요. 초품화 단지의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 개발 호재도 다양해서요. 미래가치도 높은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그럼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천안 직산 삼은지구인데요. 약 8만 5천평 미니 신도시급 사업이 진행됩니다. 직산 삼은지구는요. 천안에서도 직산 역세권 4천여 세대와 초대단지 프리미엄 삼은지구 등 총 6천 세대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프라임마크섬 및 담당자님들 모셔놓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일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점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좀 꼽아놨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민간아파트잖아요. 저희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문가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경기가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일반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불안정하시고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를 한 다음에 10년 후에 분양 결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시기에는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가 않다 보니까 세금적으로도 자유로워서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아파트입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고 나중에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간 아파트 10년 후에 그럼 내가 살 때 금액이 18년 그 가격인지 혹은 38년 그 가격에 구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민간임대법상 그 2038년 10년 살고 나서의 분양을 받으신 게 맞는데 네. 실제로 지금 판교의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은 판교에서는 그 시기, 그러니까 10년 뒤에 시세로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매우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판교는 2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결국 다 나가시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독소조항은 좀 배제를 하고 하나는 추가적인 걸 넣은 것이 이제 KB시세. KB시세라 하면 보통 다 아시겠지만 기본 아파트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저렴한 거에서 80% 그 정도가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전부 다 부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양을 꼭 받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가셔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처럼 의무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선택이 돼 자유롭기 때문에 앞을 보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민간 아파트 점점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현장 주변에 또 어떤 환경인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혹시 저희 주변 환경에 좀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주변 환경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천안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2035 도시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천안시에서 중심적으로 핵심 개발지라고 표시된 곳이 저희 직산. 천안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아산이랑 같이 공동, 경제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위가 고덕신도시입니다. 반도체의 왕자라고 불리죠. 그 바로 아래가 직산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출퇴근 수요가 매일매일 왕복 2시간이 넘게 시달리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직산 프라임으로 오게 되시면 출퇴근 시간을 못해도 왕복 한 1시간 이상은 줄일 수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가득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의 인구를 보시면 65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안 거기 그냥 지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핵심 개발 일자리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도심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수요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저희 천안 직산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사실 서울 촌놈이라고 하잖아요. 왔는데 8차선 도로가 너무 시원하게 딱 나있고 건물도 거의 샛빙샛빙 한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이제 앞으로 정말 부흥할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퇴근 때 한번 다녀오시면요. 오픈카부터 슈퍼카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꼭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산다는 가정 하에 이 주변에 어떤 인프라들이 있는지 내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헬스장, 사우나, 도서관, 탁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아이 끼니 채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으로 가장 큰 공간에 호텔 조식, 중식, 석식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와 저희 단지 안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단지 안에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너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삼시 새끼 서비스를 종종 요즘 듣는데 민간 아파트에서 사실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프랑크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졌다. 그래서 자제부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셔도 달라요. 달라요. 너무 많이 하죠. 블링블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 입주, 문주까지도 엄청 화려하고 요즘에 문주 엄청 신경 써서 하잖아요. 그렇죠. 대문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 오니까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분양 가격도 궁금한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어떤 조건들로 계약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사실 무조건 중도금이 후불제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지금 뭐 작년에 계약했던 둔촌중금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중도금이 다 후불제인데 저희는 이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계약금 금액을 제가 딱 얼마다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계약금조차도 저희가 이제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직산 농협에서 네. 계약금까지도 대출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은 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계약하실 때 대부분이 요새도 뉴스에 나오는 게 아파트 계약금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매우 많죠. 왜냐하면 풍부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에어컨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막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오브묘터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하다보면 거의 내 계약금 이상으로 금액이 뛰는 비용가 매우 많죠. 플러스 저희는 보시면 cg템의 약품 4대 그리고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오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기세척기 로마 로마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 스타일러까지 요새 신혼가구도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 금액도 대부분 할부로 결제하시고 부담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이곳에 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세요. 이게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가격 너무 궁금한데 가격 너무 궁금하죠. 가격이 살짝 살짝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한데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변 시세 대비 그리고 또한 어디를 보셨든 간에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현장 오시면 우리 미녀, 미나 저희 담당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그리고 서슴없이 또 가격 얘기해 주실 거니까 꼭 현장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그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84A 타입 기본 형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 현관이 굉장히 넓적해요. 네. 여기 보시면 신발장과 여기는 현관 팬트리인데요. 신발장이 굉장히 깊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산 우산 같은 것도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팬트리 공간이죠. 현관 팬트리입니다. 오, 취미용품 보관하고 캐리어 보관하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밝고 화사한 톤의 공용 욕실인 것 같아요. 베이지 톤이 뭔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욕조가 있으니까 욕조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긴 보통 아이방으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 넓은 창이 있고 여기 붙박기장 들어가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음 여기도 두 번째 침실인데요. 여기도 넓은 창이 있고 지금은 인테리어를 서재로 꾸며놨지만 여기도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방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와, 방인데요. 복도 팬트리예요. 와, 공간이 엄청나요. 이 기본 형태에서도 이렇게 넓은 형태의 팬트리 공간을 만날 수 있군요.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기역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것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유독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84A 타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84A 타입이 국민 평수다 보니까 다른 타사 브랜드에 대비해서 이렇게 잘 빠져있는 구조고요. 여기도 넓은 창과 보시게 되면 미간을 해치지 않는 유리난관 들어가고 위로만 환기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D긋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혹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김치 냉장고와 보시면 양념형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랑 또 보시게 되시면 식기세척기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전자레인지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안쪽은 다용도실인가요? 네. 여긴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세탁기, 건조기,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타워 형태로 놔도 되지만 이렇게 가로로 놔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도 창이 있어서 한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가볼까요? 네. 안방도 굉장히 크죠? 네. 여기 침실이고요. 네. 여기 침대가 들어가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잘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발코니, 안방 발코니에도 창이 크게 나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과 화장대 공간인가봐요. 네, 여기 파우더룸이고요. 여기 왼쪽에는 드레스룸이에요. 오, 여기 좌식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장식장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장식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어마어마한데요? 공간 엄청 넓죠? 네. 우와,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남편 옷, 내 옷 아주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선반도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편리함을 덧댔고요. 여기 또 창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전신 거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타일러도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아해요. 마지막 공간인데 이제 부부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욕실은 아까 공용욕실보다 조금 더 톤이 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레이 톤에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수납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4A 타입 기본 형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부터 84A 타입 담당자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세요. 우와, 현관이 굉장히 넓어요. 네, 너무 좋죠. 네, 이제 자녀분들이랑 같이 신발 신켜주고 하시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이쪽은 신발장. 와, 공간이 넉넉해요. 4인 가구 충분히 다 사용할 만한 신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관 팬트리입니다. 아, 현관 팬트리요? 저희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네. 이제 뭐 취미용품이나 이제 굳이 세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용품들 여기다 딱 보관하면 너무 좋겠네요. 여기는 공용 욕실이죠? 네. 여기도 화사하게 베이지 톤으로 타일이 있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욕조가 있으니까 욕조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 씻기기 참 욕조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유용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화사네요, 아주. 네, 그렇죠. 아이방으로 많이 쓰이세요. 아무래도 안방과의 좀 거리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공간은 아이방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요. 큰 창과 아이방의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북박이 장도? 네. 와, 장도 한번 열어보자면 와, 깊숙해요. 공간도 넉넉하고 키 큰 장도 따로 있으니까 옷장만큼은 더 구비하지 않으셔도 이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어머, 여기는 홈바인가요? 친구들 불러놓고 한잔하거나 홈 시어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여기도 자녀방으로 써도 괜찮고 이렇게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아니면 홈 트레이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이게 공간도 넓게 잘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방이 너무 큰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큰 창과 여기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복도 펜텔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공간이... 와, 함께 들어오시죠. 엄청 넓죠? 한 다섯 발자국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부피 큰 용품들, 주방용품들, 청소용품들 여기다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짐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공간이 있어야 짐이 더 깨끗하잖아요. 너무나도 알뜰살뜰 쓸 수 있는 공간이 숨겨져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거실이 정말 넓죠? 네, 공간입니다. 화사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네, 반짝반짝해요. 네, 이제 밑에 거실도 동일하게 이제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벽도, 아트월도 동일한 베이지 색상으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고 은은한 베이지 톤과 약간의 우드 톤이 겉들여지면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창도 아주 시원하게 나 있으니까 체감 걱정, 통풍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물천장 형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깊이감도 손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창 요즘에는 거실이 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유리난관으로 대체를 했고요. 이중창으로 덧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만 안전을 위해서 통풍 가능하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큼지막하게 거실에도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패드 너무 고급지죠? 네. 이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쁩니다. 와, 여기는 주방인가요? 네. 여기 앞쪽에 보이는 공간, 식탁을 놓는 이제 식사하는 곳이 될 것 같고 지금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드톤, 그리고 이 상부장 쪽을 보시면 블링블링하지 않아요? 네, 상부장은 유리장으로 들어가고요. 네. 아래의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고급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라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자재감 하나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방에서도 기본 제공되는 품목들이 있을까요? 있죠. 네. 양문형 냉장고와 중치냉장고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전자레인지 겸 오븐도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부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저 또한 탐다는 식기세척기. 와, 이거 하나 있으면 만족도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렇죠. 구부싸움이 없대요. 네, 맞아요. 식기세척기가 또 기본 제공되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이제 주방에서는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창도 이렇게 큰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답답함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액자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옆에는 벽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실제 집이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풍경이 보이다 보니까 답답함이 없죠. 네, 지루하지 않게 또 설거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에 세탁기, 건조기,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여기 이동 선반 두 개 들어가고 여기 또 선반, 세탁기 장까지 들어갑니다. 우와, 이렇게 장이 지정해져 있으니까 이 윗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거 보관을 여기다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안방 공간도 굉장히 답답함 없이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침대를 놓고도 좌우 공간이 넉넉해서 다른 가구들 조금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침대를 두 개 설치하셔도 충분히 될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아, 무상.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비확장형 발코니인 거죠? 네. 여기서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창이 달려있네요. 와, 화장대가 너무나도 예뻐요. 지금 조명이 이 안쪽에 딱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화장할 때 모공 하나하나 닦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좌식형이라서 두 시간 화장하더라도 거뜬없이 좀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장식장이 있는데 혹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가방 같은 거 여기다가 진열해 놓으면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할지 좀 상상이 갑니다. 이런 장식장도 따로 설치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그리고 이건 또 기본으로 빌트인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미관상 또 깔끔하게 맞춰서 들어가서 선호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너무 만족스러운데 자, 이 안쪽에 또 어떤 공간일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룸입니다. 와, 공간이 엄청 넓어요. 정말 다섯 발자국 걸어와서 네, 이 정도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이제 옷을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창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씨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거죠? 네, 그쵸. 혹시 이 옆에도? 이것도 기본 제공입니다. 거울까지도? 네, 거울까지 기본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타일러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스타일러까지 정말 감동의 감동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인 것 같은데 부부욕실이죠? 네, 맞아요. 우와, 부부욕실은 공용욕실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약간 어두운 톤의 그레이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유리 조금 더 어두운 색깔? 네, 들어가고 여기 샤워부스 욕조 대신해서 샤워부스로 들어갑니다. 네. 너무나도 아늑한 부부욕실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8사 A타입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담당자님과 함께 8사 B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현관이 굉장히 넓어요. 네. 이쪽은 신발장인가요? 네, 신발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신발장이 대체적으로 깊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톤도 이제 어두운 톤으로 고급미를 좀 덧댔습니다. 오,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 반대편도 현관 팬틀이에요. 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자전거 놔도 되겠는데요?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십니다. 네. 취미 생활이 절로 생길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럼 안쪽 들어가서 공영 욕실이죠? 네. 오, 여기 보니까 욕조가 있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밝은 톤의 좀 화사한 느낌의 욕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아이방으로 많이 쓰이는 공간인데 이제 다른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공간이 좀 넓게 빠졌습니다. 네,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 창을 보고 조금 반했는데 여기 천장부터 여기 바닥까지 굉장히 큰 창이 들어가더라고요. 탁 트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이 지금 여기 밑에까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에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만 창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환기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저희 풋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쪽이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아주 넉넉한데 아예 옷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납장까지, 서랍장까지 아주 넉넉합니다. 두 번째 침실인데요. 네. 서재로 많이 쓰이는 공간이에요. 아이방과 동일하게 밑에까지 창이 크게 나 있고요. 네. 이렇게 침대를 놓고 생활을 하셔도 될 만한 사이즈인 것 같고 아니면 아이가 한 분이시다 하면 이렇게 잠자는 곳, 공부하는 곳, 잠자는 곳, 노는 곳 이렇게 따로 분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어딘가요? 여기는 가장 좋아하시는, 주부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이라서 와, 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복도 펜슬입니다. 웬만한 방 사이즈 아닌가요? 저 이렇게 두 명이 있어도 공간이 넉넉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진짜 좀 큰 주방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일 것 같고요. 아니면 계절 옷들, 좀 안 입는 옷들 여기다가 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세대는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나가볼까요? 우와, 거실이 정말 너무 큰데요? 네. 이야! 여기는 84B 타입으로 타워형 구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아이방에서 말씀드렸던 창. 거실에서 보시면 뷰를 해치지 않아요. 보통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난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유리난관으로 대체를 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네, 열리고요. 아래의 유리가 이제 난관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중창으로 덧댔다.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튼튼한 저희 창을 만나보실 수 있고 우물천장형 대입 있으니까 좀 더 넓은 느낌. 그리고 이제 이 타워형의 장점이잖아요. 넓이뿐만 아니라 이 깊이감도 좀 충분하니까 집에 좀 공간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거실에서 좀 눈에 보이는 게 여기 아트월? 네, 아트월. 네, 아트월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들어갔고요. 네. 고급진 월패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옵션 들어간 곳이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침실, 세 번째 침실과 두 번째 침실에도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기역자 구조로 들어가는 주방이고 여기 아일랜드 스탑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덕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방에서도 또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는 게 여기 식기세척기. 오. 식기세척기와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 겸 오븐. 그리고 양문용 냉장고. 여기는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가요. 와. 그냥 따로 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혼수 챙기시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정말 이런 것들만 해도 그래도 몇 천 정도는 다 세이브되니까 그래서 몸만 정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마치 액자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주방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하나의 약간 수목화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이 반응은 좀 어때요? 여기 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네. 정말 고객분들이 오시면 이 주방의 창문을 보고 와 소리부터 먼저 하시고 여기 환기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 걱정도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다용도실이죠? 네.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것 중에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가고요. 이 선반까지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인데 저희가 창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방으로 B타입은 안방이 큰 게 또 장점이에요. 네. 보시게 되면은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이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기본 제공으로 해드리는 게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비확장형 발코니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 놓고 키우셔도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혹은 또 약간 간단한 티테이블 같은 거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빨래 여기서 이제 건조를 하시면 되시고요. 뭐 건조기가 있다고 해도 빨래 때 필요하신 분들 그 공간을 여기서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걸로 네.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와. 여기 화장대군요. 네. 좌식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화장하는 시간 두 시간 거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거울도 너무 크고 예쁘고 조명까지 딱 있으니까 화장할 맛이 날 것 같다. 이 여자들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파우더룸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 옆에 또 이게 또 마음에 들어요. 장식장. 장식장. 이 장식장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백 혹은 향수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보관하면 얼마나 볼 때마다 흐뭇하고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죠. 사실 이런 장식장 유리장으로 된 거 하나 사려고만 해도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딱 맞춤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말 탐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맞은편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죠. 오! 여기는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람 두 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 사실 스타일러가 이것도 기본으로 드리는 건데 기본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없거든요. 우리 빨리 계약할까요? 네. 저는 없어요. 너무 갖고 싶어. 이거랑 식기세척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부부욕실이죠? 네. 여기는 욕조 대신해서 샤워부스로 들어가고요. 샤워부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여기 안쪽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도 한 번 덜 해도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84B 타입 함께 만나봤습니다. 타입 잘 보셨나요? 오늘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해소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사소한 거라도 편하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심껏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방문 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방문 전 연락 주시면 이곳 주택 홍보관의 위치와 명함을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함에 나오는 주소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직산 프라임 마크 서밋 한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